제 친언니가 결혼한 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빚 갚아야 된다고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더니 모아둔 돈 줘서 돈 다 뜯기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가스라이팅에 혼인신고부터 하더니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장기 이식 받아야 한다고 자꾸 모든 가족들이 자기한테 말하고 설득한다고 수술하는 거 무섭다고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.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도 아니고 남의 아빠한테 장기를 왜 주냐? 그 남의 아빠 몸보다 네 몸이 더 소중한 거다. 절대 엮이지 말고 연락하지도 마라. 미친 거 아니냐? 자기 아들한테 달라고 해야지. 아들도 안 주는 장기를 며느리한테 달라하냐? 등등 쓴소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을 왜 그렇게 하냐? 내가 지금 그런 말 들으려고 너한테 말한 거야? 기분 나쁘다 하길래 그럼 너 장기 주게? 줄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봐? 저 그냥 이러니까 저한테 너무한다느니 인성이 어쩐다느니 하는 겁니다. 저보고 너도 언젠간 가족이 아플 수도 있는 거라길래 내 가족도 아니고 담에 아버지한테 장기는 줄 일 없는데? 하니까 씩씩거리면서 난리 쳐대길래 전화 끊었습니다.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별의별 사람이 많네요. 며느리한테 장기 바라는 시아버지나? 장기 주려고 하는 며느리나 진짜 답답합니다. 저런 말 했다고 제가 나쁜 건가요?